KT가 20만원대의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진2를 4일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진2는 KT 전용 모델로 지난해 6월 출시한 갤럭시진의 후속 모델입니다. 25만 3천원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은 블랙과 화이트의 두 가지 컬러로 5.8인치 풀스크린의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에는 800만, 후면에는 각각 1,300만과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후면에 탑재된 초광각 카메라로 더욱 넓은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만 지원되는 급속 충전 기능도 지원해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KT 공식 온라인 채널 KT샵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온톡 요금제를 가입 시 KT샵 다이렉트 데이터 쿠폰 10GB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문 후 가까운 KT 매장에서 수량 가능한 바로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의 데이터 온 요금제 중 데이터 온톡은 선택 약정 25% 할인을 받아 월 3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고 톡과 SNS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 온 비디오, 데이터 온 프리미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의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이용하면 최대 50%를 할인받아 데이터 온 비디오는 최저 월 3만 4천 5백원, 데이터 온 프리미엄은 최저 월 4만 4천 5백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휴카드 할인에도 나서고 있어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혜택도 뒤따릅니다. 손정엽 KT 디바이스 사업본부 무선단말 사업 담당 상무는 합리적 가격의 가성비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진2를 KT에서 선보이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데이터 온 요금제, 제휴카드 할인 등 KT만의 특별한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